중소기업 연구원은 환율, 통상임금, 가계부채를 올해 중소기업의 3대 위협으로 선정했습니다.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 속에 엔저와 위아나 가치절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, 대중국 수출 감소 등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. 통상임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한편 중고령 노동구조와 맞물려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 하락 위협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.